안녕하세요. GX 송채널 수원 인계동 한신히트니스에서 GX하는 송팀장 송영석입니다. 자 오늘 영상으로 티칭한 안무는요. 좀 옛날 곡이긴 하지만 아주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좋은 안무라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바로 에이핑크의 UU라는 노래입니다. 안무가 굉장히 좀 깜찍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아직 댄스 초보자이면서 좀 귀엽고 깜찍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안무를 커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처음부터 안무 들어가 볼게요. 자 첫 시작은요. 뒤로 돌아서 시작을 할 거고요. 노래가 처음에 조용하게 시작해서 점점 비트가 들려와요. 자 비트가 들려올 때 앞을 돌면서 아무런 포즈나 취하시면 되고요. 그 들썩들썩을 해줄 겁니다. 4A 카운트예요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마지막에 4, 2, 3, 4, 5, 6, 7, 8 들썩들썩을 끝내고 마지막 A 카운트는 걷기 앞으로가 다 뒤로 가도 되고요. 앞으로만 걸어가도 되고요. 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. 처음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서있어 볼게요. 돌기 좋게 자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다음 파트입니다. 자 이게 여기 노래 부분이에요. 자 이런 노래 부분인데요. 자 왼발부터 오른손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같이 내밀어줍니다. 자 그리고 손은요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있으면 돼요. 1, 2, 그리고 3, 4 왼발로 한 걸음 나갈게요. 손 내밀었다가 4, 시작 자 1, 2, 3, 4, 5 딴딴딴 따단 몸을 떨어요. 빰빰빰빰빰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딴딴 또 해주세요. 하나 둘 이번엔 뒤로 들어올게요. 오른발로 뒤로 들어오면서 배를 이렇게 둥글게 따라따다단 그 다음에 깜찍한 포즈를 하나 취해주시면 됩니다.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자 여기 뭐 너밖에 안 보여요. 가사처럼 보는 것처럼 해주셔도 되고요. 저는 요걸로 해볼게요.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1, 2, 시작 1, 2, 3, 4, 5 5, 6, 7, 8 2, 2, 3, 4, 5 5, 6, 7, 8 따라라라 유유유 하는 부분이 나오죠. 자 여기서는 손을 검지손가락 계속 뒤집어주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 또 한번 하나 둘 셋 해줄 거예요. 똑같은 동작을 두 번 하는 거고요. 자 왼쪽으로 먼저 뒤꿈치부터 이용해서 딴딴딴 그 다음 반대쪽도 딴딴딴 이렇게 갈 거예요. 자 시작 유유유 따란 따단 유유유 따단 따단 여기서 오른손을 주먹을 들어줍니다.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멀리 보듯이 자 발을 들어주면 멀리 보듯이 그리고 쑥 내려줍니다. 양손을 내려주세요. 멀리 보듯이 들어서 내려주고 제자리 오면 됩니다. 자 여기까지 포에이 카운트 해볼게요. 시작 유유 따단 따단 자꾸 떨려와 따라라라 유유 따단 너밖에 안 보여 따라라라 유유유 자 다음 파트입니다. 자 지금 방금 마지막에 제자리 들어왔죠? 자 여기서 뒷짐을 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들어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넷에 손을 이렇게 이마쯤에 모아둡니다.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오른발부터 걸어 가 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작 원 투 쓰리 포 걸어가고 오늘은 그댈 만나는 날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. 오늘은 그댈 그댈에 맞춰서 이렇게 딱 가르치면서 하나 둘인 거예요. 오늘은 그댈 만나는 날 웨이브를 해줍니다. 만나는 날 하고 발 넣어요. 그댈 만나는 날 그리고 짝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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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들어와줍니다.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고개를 숙였다 들어줍니다. 시작 원 투 쓰리 포 5 5 5 6 7 8 2 2 3 4 5 6 7 8 자 그 다음 바로 앞으로 뛰어가듯이 어제부터 골라놓은 자 골라 고르는 동작이 나오는데요. 원 앤 투 쓰리 앤 포 그 다음에 올려서 펼치고 내려주세요. 이쪽 보고 올려서 펼치고 내려줍니다.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서 시작 원 앤 투 3 4 5 6 7 8 자 오른발부터 쿵쿵따 하나 둘 그 다음 머리를 툭 치고 원 앤 투 3 4 골반을 5 6 7 8 딴딴딴딴 하고 제자리 와주면 됩니다. 자 다시 여기까지 쭉 가볼게요. 원 투 부터 시작 원 투 쓰리 포 5 6 7 8 2 2 3 4 5 6 7 앞으로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그 다음 샤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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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. 자 여기 엄청 쉽습니다. 하나 둘 기다렸다가 3 4 5 6 7 8 반대로 또 오면 돼요. 계속 노래해서 샤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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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그댄 나의 슈퍼스타 스타 라는 말이 나오죠. 그래서 별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말하는 거잖아요. 이쪽으로 말을 하듯이 해주고 제자리로 오면 됩니다. 해볼게요.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와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 오면 다시 유 유 했던 부분 있죠. 앞에 나왔던 부분이 다시 반복되고요. 2절로 넘어가는데요. 자 여기 설명은 1절에서 마무리 지을 거라서 여기까지 설명을 끊고요. 자 이제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카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처음에 뒤로 돌아서 자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 꼬고요. 자 음악 비트가 들리면 돌면서 으쓱으쓱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시작 1 2 따단 따단 자꾸 떨려와 라라라라 유 유 내 눈에 너 밖에 안 보여 라라라라 유 유 유 따단 따단 딴딴딴 따단 따단 오른손 주먹 왼손 주먹 둘러보고 내려오고 제자리 와서 1 2 3 4 5 6 7 8 2 2 웨이브 하고 뒤로 쿵짝쿵짝 앞으로 어제부터 골라놓은 따란 따라라라란 딴딴딴란 예뻐 보일까 2 3 4 샤니 샤니 샤이닝 스타 그댄 나의 슈퍼스타 누가 뭐라 해도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반복된다 그랬죠? 유 유 나다라라란 딴딴딴딴란 따라라라란 딴딴라라란 딴딴딴딴란 딴딴딴딴딴 왼쪽으로 빰빰빰 반대쪽도 빰빰빰 오른손 아까 했던 것처럼 해서 돌려주고 내리고 제자리 오면 됩니다 안녕 안녕 iPhones casualties log spends transcription abil